최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차례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7일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다섯 번째 가해자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는 가해자들을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그는 가해자 A씨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외적인 특징들을 서술하며 건달들이 주로 하는 돈과 차 자랑 등을 일삼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. 유튜버에 따르면 A씨의 최근 행적은 찾을 수 없었지만 약 7년 전 창원 마산 일대에서 배달 대행일을 했고 현재는 도피 중이라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. 이어 유튜버는 스스로 명언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A씨의 SNS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한두 번 넘어지는 인생도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고 있으니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겠지 이번에도 반드시 일어서주마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올 한 해는 늘 웃으며 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특수 강간범이 배달 음식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니 소름 끼친다. 배달 대행일을 하며 얼굴을 가리면 알아볼 수가 없다. 다섯 번째까지 공개됐으니 남은 39명 금방이다. 가해자들 숨어 다니고 있겠네 등 비판을 쏟아냈는데요. 다만 잇따른 가해자 신상 공개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정보의 혼선이 일어나며 무고한 피해자까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가 계속되는 것이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